이번엔 should, ought to, had better, would rather share 이런거 배워볼텐데요 should, 뭐뭐 해야 한다잖아 그지? 대부분은 의무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추측이랑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대는 would와 비슷한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되요 과거가 아냐 여기 보면 그는 곧 돌아올 것이다 미래지 ought to는 should, ought to, should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추측도 나타내는 표현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런 표현 없어 s 를 붙이거나 ed 붙이거나 항상 ought to만 써야 돼 그 다음에 부정 ought to 그 다음에 had better, would rather 뭐뭐 하는게 낫다 차라리 뭐뭐 하겠다 뭐뭐 하고 싶다 이것도 has better, had better pp 이런 표현은 없어요 항상 had better로 씁니다 자 그래서 will rather도 없고 항상 would rather had better 너는 더 공부하는게 낫다 had better는 대부분은 주어가 u로 u가 들어가는 거야 you had better study 부정은 had better not이야 과거형 had better have pp had better not have pp 과거 부정형 그래서 그것을 사는게 낫다 거짓말하지 않는게 낫다 그 다음 우드래더 우드래더는 주어가 대부분 i가 되는 거예요 i 해석은 대부분 의역을 해 이걸 하다보면 차라리 뭐뭐 하겠다 나는 i would rather study 더 공부하겠다 나는 would rather not lie 부정형은 그냥 뒤에다 낫을 붙이는 거야 have pp not have pp 과거 요거는 거짓말하지 않는게 낫겠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지 나는 그것을 산 썼던게 낫겠다 샀어야 했다 의역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드래더 a&b의 형태로 쓰기도 하고 b의 동사원형 나는 나가 있느니 차라리 남겠다 샐은 이게 이제 1인칭 주어 i 나 we 하고만 쓰이는 거고 미래에 대한 대체 현재는 거의 안 쓰여요 그래서 지금은 샐아이, 샐위 제안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샐아이 샌드에 투 유 그걸 당신에게 보내 드릴까요 샐위 댄스 자 그래서 어러투의 부정형 어러나 투 헤드 배러는 유야 우드 레더의 주어는 i 고 부정형 뒤에 둘 다 헤드 배러 낫 우드 레더 낫 헤드하고 우드는 변형을 안 써 그 다음 쉘 음운문 1인치